자 서정진 회장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추진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지금 추진력과 자신감이 완전히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이고 전략도 정말로 똑똑하게 전략을 짜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셀티를 이렇게 크게 성장한 부분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크게 성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DNA를 심어 놓은 게 바로 서정진 회장이죠. 서정진 회장은 이번에 미국에 날아갔죠. 미국에 날아갔는데 기사들을 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미국에 간 이유가 다 있습니다. 미국에 간 이유가 다 있고 그냥 놀러간 게 아니죠. 약간 이런 거죠. 지금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 송강호가 아들한테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상당히 지금 그렇게 깜짝 놀라서 감탄을 하죠. 지금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곧 나올 수출 그리고 해외 승인 소식에 대비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서정진 회장이 미국에 가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났죠. 토머스 반 코리아 소사이트 회장. 지금 미국의 정계 쪽하고 상당히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인맥이 상당히 두터운 사람이죠. 이런 회장과 만나서 회담을 한 이유는 다 있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가서 우리 좀 만나서 이렇게 좀 해봅시다. 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미국 쪽에서 미국 규제 당국과 셀티론 치료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죠. 협의를 시작을 했으니까 가서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 약이 이런 약이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입니다. 100%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전략도 없이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리가 없는 거죠. 미국에 간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죠. 정말로 추진력이 있습니다. 백신까지 개발해서 세계에 의해서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신리도 챙기고 명예도 챙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명예회장입니다. 서정진 셀티론 명예회장. 상당히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렉키론하고 60% 정도 줄이는 약이다. 우리 약이. 그렇게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죠.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허가를 받았죠. 아마 알고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한 상태고 지금 미국의 규제 당국하고 치료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을 했으니 가서 이제 좀 도와달라는 거죠. 도와달라기보다도 우리 약이 이렇게 좋은 약이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약이고 이렇게 저렴하게 보급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또 미국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 소리들이 다 전달이 되겠죠. 그렇게 전달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스피드가 올라가겠죠. 미국 전체적인 이익이나 여러 가지 지금에 처해 있는 상황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셀트리온의 레키로나가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겠죠. 데이터도 워낙에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승인을 허가를 안 할 이유가 없죠. 릴리아고 리제네로는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셀트리온의 치료제는 그냥 허가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데이터가 거기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부작용 부분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50만 명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준 겁니다. 이 항체 치료제 그리고 이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워낙에 옛날부터 개발을 오래 해온 그런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가장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서정진 회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치료제를 빨리 많이 사용을 해야지 이렇게 사망자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중증으로 가서 사망자가 늘어나는 그런 이유가 경증에서 잡지 않고 중증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 병원 가서 어떻게 치료를 하려고 하니까 이미 바이러스는 다 몸에서 나간 상황이고 장기가 다 손상이 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폐가 손상이 돼 버리면 이제 폐렴으로 또 이어지고 폐섬유화로 또 이어지다 보니까 호흡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망자가 생기는 거다라고 이런 부분을 또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어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주면은 발 사라지는데 문제는 장기 손상이고 진단을 받으면 조기 항체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지금 감염 진단을 받아도 한국처럼 치료를 받기 어려운 그런 구조고 하니까 지금 그런 구조를 좀 바꿔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코로나 치료제가 60% 정도 줄여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유가 장기가 손상이 돼서 사망자가 늘기 때문에 60% 정도를 줄여주는 우리 약이다. 그런 약을 사용을 하게 되면 사망자가 그만큼 더 많이 줄여주겠죠. 60%를 줄여 버리면 사망자는 더 많이 줄게 되는 거죠. 전부 다 이제 중증으로 간 사람은 다 사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증 환자 60% 줄이면 이 사망자는 거기서 또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사망자가 급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정말로 이 전략가죠. 전략가 전략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디 가서 뭐 사기를 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그대로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무상으로 무상이 아니고 원가로 제공한다. 그리고 전 세계에도 적어도 이제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게 릴리나 리제너론 대비해서 저렴하게 공급을 해 줄 수 있다라고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미국 규제당국과 지금 치료제는 협의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열심히 어필을 했죠. 열심히 어필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는 워낙에 좋습니다. 워낙에 릴리하고 리제너론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경쟁 우위인지 모를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규제당국 좀 빠르게 승인을 하도록 만드는 압박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미국 너희들이 더 유리할 거다. 좋을 거다. 그런 부분을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미국 FDA 승인이 이렇게 좀 빨리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우리는 저렴하게 공급할 거다라고 이렇게 어필을 했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계속해서 말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어필을 하고 릴리하고 리제너론 보다는 좀 싸게 공급을 하면 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승인이 이제 곧 임박을 했다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좀 느껴진다. 직감적으로 좀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면 미국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러면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되면 승인 나는 부분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죠.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에 간 이유는 다 있는 겁니다. 그냥 심심해서 이 코로나 시국에 가가지고 이런 토머스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과 만나서 회담을 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지금 뭐 이런 사람이 이끄는 기업인데 성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끄는 기업이다 보니까 성장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명장 밑에 절대로 쫄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명장 밑에 항상 명장이 나타나죠. 그런 부분이 지금 그런 부분을 또 확인을 한번 또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무한 성장하는 기업이죠. 무한 성장하는 기업이고 이제 레키로나주 미국과 유럽의 승인 그리고 수출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임박했다. 이렇게 보시겠죠. 단기적으로 주가를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좀 흔들어야 되고 다음 주 월요일날도 또 흔들면 또 겁을 주면서 흔들면 흔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많이 끌어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승인 또는 수출 소식이 나오게 되면 완전히 급반전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 가장 크게 성장하는 기업은 셀트리온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